가방 생강 생강빵 아이 잘해 할머니가 여기 5분인가 보다 그치 너 5분 맞아? 해봐 오늘 날 할머니가 할머니 밤에 만나면 귀여워 귀여워 할머니 먹으려 근데 가방이 달죠? 달아 달아 달라나요 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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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한테 뭐라고 말했어? 할머니 잡아봐 할머니가 쫓아가요 할머니가 쫓아가요 쫓아가요 여기 봐봐 여기 치읓이 있어 쫓아가요 치읓이 소리가 쫓아로 난대 정답 긴 강아지는 우울이의 받침글자고 우울은 츄리의 받침글자예요 진짜로요? 네 그럼 또 말이 돼요? 그래가지고요 누구야? 어머 여기 강아지가 누구야? 강아지야 잡아봐 응 강아지가 여기 강아지 꼬리 잡고 혼드네 강아지 약올랐어 생강빵에 강아지 약올렸어?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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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가지고 강아지가 강아지가 잡았어 잡았어? 강아지가 잡았어 쪼 쪼 쪼 쪼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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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아지가 쫓아가요 쪼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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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가 잘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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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라 잡아봐 응 봐라 잡아봐 잡았다 잡았다 나 난 그 책 다 읽기 전에 근데 이 책 다 읽었어 벌써 다 읽어버렸어? 양반은 왜 방귀를 끼면 안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엄마도 읽어봐 네 양반은 방귀끼면 안돼 이따 읽어보자 재아야 일단 이곳부터 끝내고 어? 마리 쫓아갔는데 갑자기 뭐가 나왔어? 컴퓨터 해외 희망 해외 이외